제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일명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법안이지만 찬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여당은 이를 강행할 뜻을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는데요.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서울 지역 걷기 캠페인을 통해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위원회에 계류 중이었던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대한 심사기한을 2024년 5월 29일로 연장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청원 심사기한만 연장됐을 뿐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법안은 언제든 통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506개 시민단체들이 소속돼 활동하고 있는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모두를 위한 걷기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15일부터 4일간 주요 서울 지역 일대를 행진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시민에게 알리자는 취지입니다. 차별금지법 하면 이름이 너무 그럴듯해서 좋은 법이라고 올라가기 쉬운데 정말 악한 법입니다. 이미 서구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청소년 트랜젠더가 20배, 30배 이렇게 증가하는 실제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캠페인 행진에 앞서 진평연 측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포함된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다르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포함돼 있어 표현, 신앙,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역차별을 야기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소화성에 강간 등 각종 성범죄가 우려되며 교육 현장에서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르칠 수 없게 되는 점 또한 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이어진 거리 행진은 마스크 착용과 질서를 지킨 가운데 국회의사당역에서부터 여의도 일대를 걷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여 시민들은 남자와 여자 두 개의 성별을 상징하는 풍선과 차별금지법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더 많은 시민들이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알길 바라는 마음으로 캠페인 현장에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손주, 손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가만히 집에 있을 수 없었어요. 미풍 양속이라든가 우리의 모든 법을 물러나게 하고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 해주신 성에 대해서 그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래서 사회 전체를 혼동시킬 수 있는 법이다. 그래서 반대하러 왔습니다. 모두를 위한 걷기 캠페인은 첫날 미아사거리역과 서초역 인근에서도 연이어 개최돼 하루에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반대 행렬에 참여한 걸로 파악됩니다. 진평연은 16일에서 17일 망우역과 서울 영락교회, 어린이 대공원 앞과 삼성역 주변에서 걷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18일 국회 앞 기자회견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